아! 아 그래 그거였어 와 나 이거 왜 기억하고 있지? 미친 꺼지는 걸로 아는데 일단 일단 그래도 일단 해보자 오 깜짝이야 코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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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건조기좀 돌리라고 말씀 좀 해주십쇼 여러분 이씨 25분 됐고 전단봉 십자가의 성수 오늘 성래 십자가 성수 됐나? 욕심 내지 말까? 욕심 안 낼게요 터널 괜히 여기 아마 선수가 나오던데 여기에 원속 나오든가 어 피역이 가물가물해 약간 본능대로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 맞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드리었네 내가 여기로 가는게 맞네 누구 사자국 여기 버렸어 이날 자회 수필 없고 서번 유지에서 원석이 나오든가 안 나오는건데 유지에선 원석이 안 나올건데 일단은 레아콜 원섭 아 또 뭐 필요하지? 일단은 어디까지 됐냐 여기가 붙을 초방 신발 지금 그러면 어떤 2개에다가 좀 나왔네 피아노서는 다 죽었습니까? 어 왜 안나오지? 잠깐만 안 나오네? 원래 나오지 않았나? 뭐지? 당황스럽구나 넌 왜 살아있냐 잡았다 나이스 럼타 피아노서 그리고 일단 피아노서 그 다음에 이걸로 만든 신발이 있지 않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일단 줄어넣고 이건 맞지 밥 못먹고 타이즈 어디서 나오더라 타이즈는 어디 존재하는거라 사슬 아 아 여기는 타이즈 나왔던거 같은데 아 왜 목탈을 끼고 있냐 타이즈 이미지가 안들어가요 잠시 타이즈야 연못이랑 터널? 아 아 그래? 여기 아니었어? 라면 샌드 라면 물 끓이면 웬만한게 해결될거고 사슬스바 아 오랜만에 이건하면 안될까요? 대박 아 아 아 아 아 딜레이 진짜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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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금지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사이즈 나온다메 사이즈는 어디갔습니까 아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솔직하게 지금 사람들이 딱가덩이랑 다르게 템이 되게 늦게 올라가기서 다행이긴 한데 오 오우 으쌰 아 이거 바로 그냥 거북이 올려야되나 이러면은 가죽 가죽 너무 아까운데 이거 가죽 너무 아깝다 안된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왜 여기있냐 흐흐흫 뭐야 니가 왜 여기있어 누가 쓰나 버렸니 그렇겠지 아무렇게나 펴봐도 장갑 버킹 장갑을 내놓으십쇼 겟더 대단해 대단해 기적료 주문 나 툴검 나 툴검 풀템인가 오우 이거 왜 이렇게 잘되냐 오우 무기맛으면 된다 무기맛으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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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맛으면 생라 이거는 구화신단 해야되나 에어 얘들아 불경 혹시 많이 착용한거 아니지 어 이거 왜 안 만들어져 에에 잠깐만요 검륜제작이 혹시 아 이것도 바뀌었어 아 그래 하긴 하긴긴 했어 솔직하게 이제 싸우러 가야 해 으음...몰... 라면으로 통일시킵시다. 라면으로 세상을 중일시키고 미세를 버리지 않았을때 없다. 카레다. 나이스 카레야 이제... 마실거 구하면은 거의 영구동력인데? 아야가 많아요. 아야야들 왜이렇게 많지? 공리젠시간 얼마였죠? 2분 50초인가? 공리젠 2분 50초였나? 도와말하자 3번째 금지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3번째 금지구역이었습니다. 강아진 와...이 20일 해볼게. 이게 뭐야... 뱅살로 아직도 싸우고 있는거야. 때리지마라요 앗챠 미스챠 아야 건드리지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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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셀루가 편하긴해요 흐흐흫 몸이 더럽게 튼튼한 분실병 환자같아 이라고 아야 으흐흠 건드리지마라요 아 오오오오오 으흐흐흠 대충하고 다음 금지구역 지나고 아 그래 그거였어 와 나 이거 왜 기억하고있지 미친 다음 금지구역 지나고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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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얘들아 내가 내 플레인을 찾고있어 혹시 어딘지 알고니 아 카레 먹어야되는데 먼지 돈 먹기는 많이 없긴 했는데 일단 사람이 있으면 가려 봐야겠다 너프가 너프가 될것으로 확실히 잘됐다 내가 날먹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다 너프가 됐어 날먹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애들이 거의 다 너프가 됐어 아 찾았는데 왜 하필 이거 잡지 맙시다 나중에 딸피 만들어서 빼기는 것 보단 낫지 도망갈거니? 아픈건 쉽죠 아픈건 쉽죠 아 됐어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보자 1분 10초 1분 10초쯤에 병원이나 운구 저 어디있고 체크해야되나 아 알코올 쏴야되나 아 알코올 쏴야되나 오우 찰 으 어허 좋았어 요기 떨어지기 전에 그랬어요 일단 나 햄 혹시 모르니까 저가 죽어있고 아 이거 왜 뜨냐 아이다 이거 입에 쑤셔 넣어 이거 그냥 이건 입에 쑤셔넣어도 돼 아 슬슬 공책하러 가잖아 나이스 색촉이야 좋아요 마늘 가져가고 꽃은 꽃은 뜨는 것 같기도 합시다 피체를 다시 찾거나 정 안되면은 그렇지 아 이것도 그리고 이거 알콜 아까 몇초에 잡았죠? 1분 10초 딱 잡았으니까 1분 40초 되면 되겠나? 1분 10초 되면 되겠다고 1분 50초 안되나요 닫히고 갔어요. 야아 꽃 멸종했어요. 내가 지금 잡는 애 외에는 꽃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단한걸 1분 40초 1분 40초 50초? 50초쯤? 아프는 아픈건 싫어요. 둘차가 회복이 있든가? 이 정도고요. 고조한별 까서 넣고 얘 미성년자인데 술 마셔도 되니? 나이스 마늘라면을 차곡차곡 쌓아요 6명 있는데 왜 안보일까요? 나를 왕따시키는건 이해한다마는 그래도 지나가다가 하는지 모르게 될건데? 이렇게 말해요. 미얀발은 언제나 따가워 슬슬 자리좀 닦아놓읍시다. 에너지 어디가니? 여기 아무것도 없니? 뭐 어디가니? 마늘라면 아 저 옷을 뺄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옷을 뺄걸 여기 일단 신체 많으니까 신체 파밍 좀 하겠죠 신체 파밍 괜찮은거 많아보이네 신체 괜찮은게 많아보이네 정보가 아직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이거 주고 마늘 마늘 해주고 와 마늘라면 8개 신나비 미투 다 쓸데 없는데 배부가야되나? 배부가면 그나마 아 피해비 저기 없구나 맞나? 아닌가? 피해비 여기도 있지 않나? 피해비 낫겠다 피해부러 와봅시다 우리 피해비 낫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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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왼쪽 하단 보시면 돼요 방송 왼쪽 하단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피해비 낫지 여기 아야시체 있잖아 아야시체 적어있어 아까 50초 잡았고 지금 어? 늦었나? 나 지금? 어? 늦었나? 나 지금? 어? 늦었나? 나 지금? 어? 늦었나? 나 지금? 아닌데? 아직 한찬나갔어 2분.. 2분 50초잖아 2분 50초잖아 거기서 2분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네? 아닌가? 아니지 왼쪽 계산이 안되냐? 어? 어? 나 다가가가 왼발 따가워 왼발 따가워 그라치 그라치 아야의 희망과 어쩌고저쩌고 제껍니다 슈킹했어요 흐흐 이게 당신의 희망입니다 아시 내가 가져갈거야 곰 잡으면은 아나 곰 나올거니까 거기서 기대될거야 일곱번째 금지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곰인데 슬슬 나올건데 야 더 3명 남았어 얘들아 오우 까가워 이현발 이현발만 아니면 미친구만 광태보왕이까 이현발 이현발만 아니면 어떻게 될거야 그래 이현발 이현발 날아와도 지금 이거덕분에 살건데 이거덕분에 살건데 이거덕분에 살건데 이거덕분에 살건데 이거덕분에 살건데 이거덕분에 남은.. 남은 인간 4명 아니야? 뭐야 왜 게임이 끝나 뭐야? 나를 이렇게 엉망으로만 써놓고 이제 만족하나요? 뭐야 뭐..뭐..뭐..뭐였지? 흫 야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